방탄소년단과 대한민국의 대주민 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방탄소년단!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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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OST로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렇죠 그때 어떠셨어요? 어땠을 것 같냐? 주름기 참 잘하시더라고요 사탕이 내 입으로 15개가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지금 방대기가 아직까지 아파요 레몬 연기가 일품이었지 어? 왔다 왔다 아 예 좋습니다 가사로 알아보는 노래 방탄소년단! 집사할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멋지게는 선상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까나리인가요? 맛있는 까나리 까나리 아니 우리 절대 먹지 않아요 우리가 합치면 그중이 없으니까 그중이 없을 것 같냐? 네 오늘의 방탄 노래방 노래 틀어주세요 주세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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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98년에 PINK CREOR 1순 앨범 후속곡으로 나온 노래입니다 정국이 두 살 때? 많이 아는 노래이긴 해요, 그러니까 이거 아니, 많이 들어봤어 자, 수산업 보관합시다 그렇죠, 수산업 보관합시다 바로 한 번 가보죠 바로 한 번 가볼까요? 오케이 자, 첫 번째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! 살리거, 살리거 뭘 살려, 이 번을 알아야 살리지 살리거 이것 봐, 나를 한 번 찾아봐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솔직히 나를 상상해봐 한 번쯤 난 나, 나, 나를 몰랐어 널 위해, 널 위해, 널 위해 솔직히 나를 상상해봐 널 위해 나의 정치마도 입었어 이거 성공해요 아니,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볼까요? 그러니까, 가자! 바로 할게요! 두 번째 도전 한번 해봅시다,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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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안 되면 찬스자 에이! 어허! 에이! 쥬옥! 쥬옥! 빠지! 빠지! 후! 빠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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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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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나를 상상해봐 널 위해 난 상상해 많이 아니, 상상해 많이 나를 상상해 많이 나를 상상해 많이 뭔 뜻이었는데? 솔직히 바는 야, 찬스 써 찬스 써 자, 가자! 30초 안에 반 스타킹 벗기입니다 야, 발로 하는 거면 진영이야 발가락이 왕제 야, 이 형은 발가락으로 파피할 수 있어 대단하다 꿍찌 딱지 꿍찌 딱지 꿍찌 딱지 괜찮아 형 상상자 매력 없는데 야, 다리털 다리털이 남자야 아, 다리털 스타트 어, 좋아 저 이거 형, 발가락으로 마법을 하네요 형, 발가락으로 쩔어 출 수 있어요? 와, 이거 솔직히 너를 반하게 할 생각에 자, 레츠 고! 어제본 영화 장면 처럼 아, 장면 아니래요 아니, 장면이 아닌가 아니, 처럼인 것 같아 처럼인 것 같아 어,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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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뽀뽀 관련된 거였어 내 형이 입맞춰져 있어 아, 형! 안 와서 입맞춰줘 라는 거 아니야? 아, 뭐 안 와서 입맞춰줘 안 와서 입맞춰줘 그래, 뭐 안 와서 입맞춰줘 안 와서 입맞춰줘? 현빈처럼 진짜 현빈처럼? 그러니까 봐봐 어제본 영화에서처럼 만나서 입맞춰줘 조용히 입맞춰줘 뭐 이런 거 아니야? 조용히 입맞춰줘? 조용히 입맞춰줘? 아니야 입맞추고 입맞추고 집에 가자 입맞추고 나랑 밥 먹을래? 뭐하고 싶어 도대체? 뭐하고 싶으니라 뭘 먹은 거야? 뭐하냐 입맞추고 싶다고 입맞추고 싶다고 말해줘 형! 이거다! 내가 여기까지 가볼까? 야 안 되겠다 천천히 한번 쓰자 남주이가 뽑자 남주이가 이 단어가 너무 고난다 야 진짜 자리 바뀌면 지금 멘붕에다 아니 뭐 어차피 어떤 걸 뽑으나 이 단어가 제 인생이 꽝이에요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이미 소년지 숙년지 모르겠어요 이미 숙녀 숙녀 소녀지 소녀지 노래가 소녀지 나 숙녀가 좋아 하지만 난 노래가 소녀지 이 숙녀 아니야? 아니 아니야 뭐가 돼버렸는데 숙녀가 돼버린 거 아니야? 왜 숙녀야 야 숙녀야 확실해 하지만 난 너의 마음속에서 일단 내가 볼 때는 거기까지 가면 일단 성공이야 진짜 여섯 번째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어제 본 영화에서처럼 사랑도 입 맞추고 싶다고 말해봐 날 봐 언제나 너의 눈속에 아직은 어린 내 모습 오케이 오케이 사랑한단 말하기엔 어색한 건 사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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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난 너의 마음속에서 어느샌가 숙녀가 돼버린 걸 내 사랑 이제 내 아 뭐하냐 이제야 눈을 떴다고 이제야 눈을 떴다고 눈을 떴다고 눈을 왜 못 뜨니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일곱 번째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네 내가 내 모든 걸 원한다면 너에게 줄게 지금 이 꿈에 너의 꿈속에 야, 이 바보야! 야, 안 타베! 안 타베! 안 타베! 야, 지금 이 순간 너... 야, 찬서! 찬서! 마지막에 헷갈려 아, 야, 뽑아 자, 순서를 넣고... 아니, 일단 비파트가 문제야 비파트 형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, 그럼 네가 비파트 꼭 뽑아 꼭 뽑는다고 뽑아 야, 비슷하게,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 빨리, 야, 뽑아 잠시만 아, 제가 진영 외우는 거 진짜 못하는 거야 너의 마음 속에서 내 사랑 이제 계속... 눈을 뜬 거야 눈을 뜬 거야! 눈을 뜬 거야! 눈을 떴다고! 가겠습니다! 여덟 번째 우선 스타트!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모른 척 망설이지 말아줘 사랑한다 말하기엔 어색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너의 마음 속에서 어느새 숙녀가 돼 버리 어느새 하고 어느새는 했잖아요?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삐! 야, 봐봐, 봐봐 아홉 번째 도전 성공하자 스타트! 하지만 난 너의 마음 속에서 어느샌가 숙녀가 돼 버린 것 지금 이 소량 나의 품속 아... 지금 이 소량 아닌가 봐 기다려왔던... 지금 그 다음을 몰라요 아이씨... 몰라서 지금 해야 돼 나 믿어? 나 믿어! 아, 왼쪽, 왼쪽이야 야, 잠깐만, 잠깐만 간다 왼쪽, 왼쪽 야, 뭐 자식은 뭐 있어요? 말했잖아 한 소절 다시 쓰기 자, 저... 얼굴 위에 젤리 두고 손 안 대고 먹겠습니다 본인의 리나와 잘 잡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어, 그렇지 야, 그래, 야, 잇진, 잇진 가자 잇진이 괜히 잇진이겠어 야, 잇진, 잇진은 손 안 대고도 발로도 먹을 수 있어 그래, 왼쪽, 왼쪽 자, 왼쪽, 왼쪽 조심하세요 치고 있네 어, 피가 치고 있네 어, 정보가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너의 품속에 마지막 도전! 싸동! 제발, 제발 나올 수 있어 나 무릎 꿇고 해야겠다 나 무릎 꿇고 해야겠다 어, 형님 솔직히 이것 봐 나를 한 번 쳐다봐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솔직히 너를 바라게 할 생각에 난 생춤지만 더 입었어 수줍은 내 입술을 빨아서 아, 뭐야! 아, 이거 아니야 마리아 투전 할게요 할게요 마리아 투전, 왜왜왜? 마지막 투전이니까 집중해서 통화하자, 알겠지? 참아큐! 네, 음악 주세요 마리아 투전, 갈게요 수줍은 내 입술... 가라! 하나, 둘, 셋, 넷! 이것 봐 나를 한 번 쳐다봐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솔직히 너를 반하게 할 생각에 난 생춤지 마들 입었어 수줍은 내 입술을 보면서 모른 척 망설이지 말아줘 어제 본 영화에서처럼 날 안고 입 맞추고 싶다고 말해봐 날 봐 언제나 너의 눈 속에 아직은 어린 내 모습 사랑한다 말하기엔 어색한 건 사실 같아 하지만 난 너의 마음 속에서 어느샌가 숙녀가 돼버린 걸 내 사랑 이젠 눈을 뜬 거야 고! 고! 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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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든 걸 원한다면 너에게 줄게 기다려왔던 나의 사랑은 너를 위한 거야 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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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든 걸 원한다면 너에게 줄게 지금 이대로 너의 품 속에 나를 데려가줘 난 니꺼야! 난 니꺼야! 난 니꺼야! 난 니꺼야! 마지막에 우리 휴가가 네? 네? 사기! 사기 쳤죠? 무슨 일인데요? 무슨 소리인데요? 그래서 일곱 자 중에 단 한 자가 저희가 벌칙 자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왜? 그래 어쩔거나 틀릴 건 사실이니까 솔직히 남아야면 되잖아 남아야면 돼 7분의1 확률이야 그래, 이제 남아야면 되니까 한 번 해봅시다 아! 여러분들! 방탄 노래만 어땠어요? 진짜 피가 말리네 피가 말려요 나 이 노래 못 잊을 것 같아 진짜 저희 가사 뱃소리로 바꾸겠습니다 나 컬러링으로 선정해놓을 겁니다 네, 윤륜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, 여러분들 각오 시작! 1번 하면 준비하죠 저 1번입니다 1번? 4번으로 어? 나 넥파라고 하겠습니다 통구에 쫙 빨아주세요 합시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